엄마, 나 왔어. 왜 여기로 와? 독서실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라니까. 엄마 힘들까 봐 왔지. 뭐가 힘들어, 맨날 하는 장사.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 내가 할게. 이리 줘. 넌 이런 거 안 해도 돼. 나 도와줄 시간에 집에 가서 책 한 자라도 더 봐. 얼른. 엄마가 이렇게 식당에서 고생을 하는데 공부가 눈에 들어와? 이리 줘. 그릇 내가 옮길게. 야, 손하미. 그만두지 못해? 너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정말 몰라? 다 너 반듯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야. 고생은 이 엄마가 할 테니까 넌 들어가 공부하라고. 제발. 엄마. 너 공부하는 뒤통수 보고 있으면 엄마 피로가 싹 풀려. 어서 들어가 공부해. 응? 그럼. 이왕 왔으니까 오늘만 도와줄게. 응? 얼른 가게 문 닫고 집에 같이 가자. 얘가 그래도 정말. 1분 1초가 아까워. 얼른 집에 가.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 오늘 가게 안 나가면 안 돼? 천한떼가 아줌마한테 맡기고 좀 쉬면 안 되냐고. 괜찮대도? 가서 앉아있더라도 가게에 주인이 있어야 돼. 그래야 단골이 안 끊겨. 엄마. 의사가 석 달은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잖아. 안 그러면 또 수술해야 한다고. 괜찮아. 나. 내 몸은 내가 알아. 엄마. 전 그렇게 주인이 있어야 하면 내가 식당 나갈게. 내가 나가서 순댓국 팔게. 뭐? 너 뭐라고 그랬어? 순댓국을 팔아?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네가 무슨 순댓국을 팔아. 엄마 허리 다쳐 잘 걷지도 못하는데 나라도 나가서 도와야지. 엄마. 나 대학 가는 거 좀 늦춰도 돼. 곧 졸업이니까 졸업하고 엄마 식당 일 도울게. 뭐? 이게 정말. 아, 엄마. 왜 때려? 너 엄마 허파 뒤집어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대학 안 가고 뭘 한다고? 내가 너 순댓국 나르게 하려고 이 고생을 한 줄 알아? 너 공부가 하기 싫어? 공부가 싫어서 너 이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 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엄마 도와줄 사람 나밖에 없잖아. 엄마, 몸이 부서져도 너 식당 일 안 시킨댔지? 수능 얼마나 남았다고 대학을 안 간다는 소릴 해. 허튼 소리 말고 너 대학은 어떻게든 보낼 거니까 너는 네 공부만 신경 써. 알겠어? 엄마... 이번 마지막 모의고사 지켜볼 거야. 성적 떨어지기만 해봐. 4년 뒤 엄마, 나 그냥 취직할래. 뭐? 빨리 돈 벌고 싶어. 그래야 엄마도 순댓국 장사 그만두고 좀 편안하게 살지. 누가 너한테 기댄대? 너 돈 버는 거랑 엄마 순댓국 장사 그만두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엄마 이만큼 했으면 됐어. 혼자 힘으로 딸 이만큼 키웠으면 됐다고. 나도 이제 엄마한테 효도할 나이 됐어. 이제 돈 내가 벌게. 누가 돈이 없대? 너 석사 받고 싶다고 했잖아. 내 주제에 무슨 석사. 엄마, 요즘은 석사 박사도 돈 있어야 해. 그냥 해본 소리였어. 너 지금까지 과에서 성적도 탑이고 교수님들이 너 학회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는 거 보면 너 실력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니야? 실력 뛰어난 애들 많아. 공부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엄마, 너 석사 박사 유학까지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 알았어? 엄마, 엄마 그만한 능력 되니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알았어? 너 원래 교수하고 싶어 했잖아. 교수해. 그게 엄마 고생하는 거 보답하는 일이야. 응? 엄마... 나 두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너 할 수 있어. 돈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10년 뒤 어때? 이렇게 걸어두면 될까? 엄마, 현수막까지 제작한 거야? 이거 식당 앞에 걸어두려고? 당연하지. 우리 딸이 교수 임용됐는데 자랑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여기 시장 상인들 다 불러놓고 잔치라도 하고 싶다. 엄마도 참... 그렇게 좋아? 그럼... 그동안의 고생 다 보상받는 기분이야. 장하다, 우리 딸. 진짜 멋져. 내 교수 임용의 8알은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의 당근과 채찍이 없었으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알아주니 고맙네, 우리 딸. 그런데 식당은 언제 접을 거야? 식당을 왜 접어? 이제 나도 임용됐고 엄마도 은퇴할 나이 됐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 나 아직 한창이다. 엄만 너한테 짐 되기 싫어. 너 곧 경수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엄마가 너만 보고 있으면 좋겠니? 그래도 엄마... 엄마는 요즘이 너무 좋아. 엄마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노후 걱정 없어. 그러니까 너도 공부하느라 그동안 못 즐겼던 거 즐겨. 알았지? 아... 우리 엄마 고집은 진짜 알아줘야 한다니까. 2년 뒤 어머, 이게 뭐예요, 형님? 어, 순대. 동서 순대 좋아해? 친정 갔는데 맛있게 만들어졌다고 엄마가 좀 싸주셨어. 아,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 어, 형님 치워요. 저 순대 냄새도 못 맡아요. 어, 그래? 요즘 순대 못 먹는 사람도 있나? 제 친구들은 다 순대 못 먹어요. 어, 그거 서민 음식이잖아요. 왜 일부러 돼지피를 먹어요? 어머님도 싫으세요? 아니, 나는 좀 먹지. 순대랑 이 머릿고기가 영양가가 많대. 아, 어머님. 세상에 영양가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냄새나는 걸 드세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이따 요 근처 맛있는 한우집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밥 먹어요. 응? 아, 그럼 그럴까? 네. 형님, 그거 어서 치워요. 동서,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질색을 해 사람 기분 나쁘게. 뭘 그런 걸로 기분이 나빠요. 그러기에 아무도 안 좋아하는 순대는 왜 싸우세요? 격 떨어지게. 뭐? 아니, 음식에도 격이 있어? 이 순대가 무슨 잘못이라고. 당연히 격이 있죠. 순대가 고급 음식은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노동일 하는 사람이나 먹는 싸구려 음식이잖아요. 동서, 그거 동서 편견이야. 순대국 소울푸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아우, 그만해라. 누가 순대국 집 딸 아니랄까봐. 순대국 홍보대사 나셨네. 어머님, 어머님 순대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소리감투도 많이 싸다달라 하시고는. 흠흠. 둘째가 싫다잖니. 냄새도 못 맡겠다는데 이렇게 펼쳐놓고 먹니? 이거 가지고 가든지 버리든지 해라. 어머님. 그래야 형님, 치우세요. 어머님, 우린 나가요. 저 근사한 티하우스도 알아놨어요.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해요. 그래, 그러자. 첫째, 너도 같이 갈래? 에이, 어머님. 형님은 고급 음식 안 좋아요. 그렇죠, 형님? 저희 다녀올게요. 두 달 뒤. 어머님, 초대장 받으셨어요? 초대장? 아, 동무네? 네, 가실 거죠? 그럼 가야지. 우리 두 며느리 앞세워 가야지. 내가 무슨 보게. 며느리 둘 다 같은 대학 동무네 교수인지.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해. 똑똑한 며느리들 봤다고. 그래, 어머님. 근데 어머님, 같이 싸잡아서 칭찬하니까 듣기 좀 거북하네요. 사실 집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랑 형님은. 저희 아빠는 우리 대학 학장까지 했는데. 응, 그럼 다르지, 달라. 우리 둘째 며느리 명문 집안 교수지. 누구랑은 급이 다르지.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들었니?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안 들려요? 뭐, 톡 까놓고 얘기해서 두 며느리가 교수이긴 하지만 집안 차이가 나지 않니? 교수 집안이랑 순댓국 밥집이랑 똑같진 않잖니? 그런데 형님, 형님 어머니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뭐? 우린 다 동문인데 형님 어머님은 대학 어디 나왔나 궁금해서요. 예, 순댓국집 하는데 무슨 대학 학위가 필요하겠니? 식당 대학교 순댓국과라도 어디 있니? 말해놓고도 웃기네. 보나마나 어디 고등학교나 겨우 나왔겠지. 안 그러니 첫째야? 아니요, 저희 엄마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셨어요. 국민학교만 나오셨어요. 뭐, 진짜? 아휴, 요즘 세상에 천연기념물이네. 비록 국적 출신이지만 어머님이랑 동서처럼 사람 끔 나눠 뒤에서 욕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은 안 해요. 어머님이랑 동서 보니까 대학 나온다고 다 교양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얘 발끈하는 것 좀 봐. 야, 너 그런 거 자격지심이야. 네 엄마 국졸밖에 안 돼서 그래도 조금 창피하지? 아니요, 전혀요. 아휴, 깜짝이야. 귀청 떨어지겠네. 얘, 왜 소릴 지르고 난리야. 어머님이 저 머리꼭지 돌게 하셨잖아요. 대학을 나왔으면 최소한 인간돌이 날아야지 어디서 사돈을 그렇게... 야, 너 뭐라고 그랬어? 어머, 형님.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너는? 넌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야, 개념 챙겨. 아무리 그래도 나 네 손이 동서야. 알겠니? 그리고 어머님도 말 조심하세요. 일주일 뒤 어머님, 이쪽이에요. 안 그래? 우리 며느리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어머님도 우아하신대요? 아니, 그런데 저기 형님 아니에요? 그러네. 참 수수하게 하고 왔다. 어, 그런데 옆에 저 아줌마 누구지? 어머, 쟤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치엄말들이고 와? 어머, 저 여자가 형님 어머니라고요? 그 순댓국지 판다는? 오마이갓. 아니, 국절 출신이 대학 동문회를 왜 와? 뭐,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나? 어우, 쪽팔려. 어머님, 우리 모른 척하고 그냥 저쪽으로 갈까요? 예, 벌써 봤어. 아이고, 사돈, 여기서 뵙네요. 그동안 잘 계셨죠? 아니, 사돈이 여길 무슨 자격으로? 여긴 초등학교 동문회 아니에요. 대학 동문회라고요. 어떻게 사돈이 감히 여길 오셨어요? 네? 어머님,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딸 명문대 보내고 교수 시킨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사돈이 이 대학 졸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딸덕 보고 싶으셨어요? 네? 뭐, 왔으니까 고급 음식이나 맛보고 가세요. 그동안 순댓국밥만 드시다가 여기 호텔 음식 드셔보면 입이 쩍 벌어질 거예요. 아니다. 배탈이 나려나?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이런 음식 맛본 적이 없어서. 허허허. 아니, 이 양반이 뭐라는 거야? 아아,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오늘 세리대 총동문회 파티 4회를 맡은 저는 유재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식이 시작되오니 모두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아, 어머님. 그냥 빨리 자리를 필수어야 됐는데 망했어요, 우리. 아, 창피해. 순댓국집 하는 여자랑 같은 테이블에. 아,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길바닥에서 순댓 파는 지여미는 왜 데리고 와서. 어우, 쪽팔려. 잠시 뒤. 네, 이번에는 우리 세리대학교에 300억이라는 거금을 기부해 주신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소영님, 단장으로 나와주시죠. 300억? 우와, 대단하네, 어머님. 어, 그런데... 어머님, 저 여자가 왜 단상에 올라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저 여자가? 아, 사돈이 저렇게 부재였단 말이야? 300억을 기부할 정도로? 어휴, 말도 안 돼. 그러게 말이에요. 300억을 기부하면 돈이 대체 얼마나 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본 국줄 출신 순대국밥집 사람입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딸 하나와 세상에 남겨졌을 때 정말이지 딱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언이 생각나더군요. 우리 딸... 우리 딸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어린 딸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부터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순대를 팔았고, 그리고 순대국밥집을 차렸고, 어쩌다 보니 건물이며 땅이며 돈이 되는 대로 사다 보니 부동산 자산가가 됐습니다. 남들은 이 돈으로 평생 편하게 놀고 쓰고 하지 왜 기분이냐 했지만, 제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해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됐습니다. 부디 저 같은 억울한 학생이 없도록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꿈을 늘 꾸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제가 목숨같이 키워낸 우리 딸의 모교이자 직장이기도 합니다. 딸과 함께 이렇게 동문회에 와서 꿈에 그리던 기부를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머, 뭐야? 다 일어나서 박수치래요, 어머님? 그러게, 완전 기립박수네. 야, 얼른 일어서. 아, 저도 일어나야 해요? 그래, 박수쳐 얼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얼른 웃으면서 박수치라고. 아, 짜증나. 치고 있어요. 어머님이나 열심히 좀 치세요. 인상 푸시고요. 누가 보면 초상치 본 줄 알겠어요. 다음 날 장모님 신문에 나셨네. 와, 진짜 장모님 대단하시다. 진짜 존경스럽다. 재산 못 물려받아서 속상한 거 아니고? 무슨? 당연히 어머님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어머님 마음대로 하셔야지. 아니, 그런데 당신도 몰랐어? 어머님이 부동산 재료가인지? 몰랐어. 아, 나 대학 다닐 때부터 형편이 피셨다는데 일부러 티 안 냈대. 나 나태해질까 봐. 그리고 어차피 나 물려줄 거 아니고 기부할 마음 먹고 있어서 티 낼 필요도 없었대. 엄만, 나 그렇게 공부시켜줬으면 땡이래. 하하, 장모님 닿네.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존경받는데 어쩌냐. 재수 씨네는 지금 엄청 손가락질 받고 있어서. 동선회? 동선회가 왜? 이거 봐. 장모님 기사협회 연구비 횡령 세리대 전학장 검찰 조사. 재수 씨네 부모가 학생들 연구비 횡령하고 재수 씨 임용 때도 비리가 있었나 봐. 그럼 뭐야? 아버지 백으로 교수 임용됐다는 거야? 그런가 봐. 그 집 완전 제대로 막 갔다. 어머, 어째. 그런데 난 왜 웃음 만나냐. 어? 완전 쌤통이네. 내일 가서 동서 위로 좀 해줘야겠네. 뭐?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려고. 뭐? 그동안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동서랑 어머님이 나 순댓국밥집 딸이라고 엄청 무시하고 대놓고 놀리고 따돌림 장난 아니었어.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하하, 말도 하기 싫어. 어쨌든 나 앞으로 동서하고 어머님이고 안 봐. 내일 가서 하고 싶은 말 하고 끝이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궁금하면 어머님한테 물어봐. 어머님이 우리 엄마랑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음 날 동서, 여기 숨어 있었어? 형님. 학교 난리 났던데. 비리 교수 물러가라고 대자보 붙고 시위하고. 혹시 학교 가려거든 비닐로 얼굴 뒤집어 쓰고 가. 네? 가면 학생들한테 달걀 세리라도 맞지 않겠어? 깜냥도 안 되는 거 아빠 연철로 교수 채용됐는데. 정의에 불타는 젊은 혈기들이 가만 있겠냐고. 안 그래 동서? 형님. 저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놀리긴. 조심하라고 한 소리지. 그리고 뭘 이 정도 가지고 흥분을 해. 이제 곧 검찰 조사받으러 갈 건데. 그때 TV로 온 국민이 동서 얼굴 쳐다볼 텐데. 담을 길러야지. 형님. 아참, TV보니 동서네 부모님 잘하더라.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서 플래시 세례에도 얼굴 표정하면 안 변하던데. 역시 뻔뻔스런 인간들은 달라. 일말의 가책이 없다니까. 동서도 그 유전자 받았으면 잘할 거야. 굿 럭. 형님. 아, 왜 자꾸 불러. 아우, 쪽팔려. 이렇게 비리 교수 집안 딸이 동서가 돼서는. 서방님이 뭐래? 그 사실 알고 이혼하자고 안 해? 그게 형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기사, 이젠 상관없다. 나도 시댁이랑 이제 연 끊을 거거든. 야, 넌 뭐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전화와서 엄마랑 인연을 끝내 만에 하는 거야. 아우, 경수 씨랑 얘기하셨어요? 뭐래요? 어머님 안 본데죠? 그래. 너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별 말 안 했어요. 무식한 아줌마 더 이상 비위 맞추기 힘드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자기도 어머님 얼굴 안 볼 모양이네요. 뭐, 남편도 어머님이 얼마나 무식하고 예의 없는지 알겠죠. 모를 리가 없죠. 뭐? 야, 너 니네 엄마 부동산 부자 됐다고 지금 막 나가겠다는 거야? 네, 맞아요. 막 나갈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아도 우리 엄마한테 그러시는 건 못 참죠. 우리 엄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당신 같은 인간 말종이 입을 때? 재수없게. 당신 같은 기생충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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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 너 지금 나한테 기생충이라고 그랬니? 아, 앞머리야. 어머님,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님. 그 후. 네, 그렇게 한바탕 퍼붓고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분하다고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하나 본데 남편은 꿈쩍도 안 하네요. 엄마는 통 큰 기부를 하시고 여전히 언제 그랬냐 싶게 순대국밥집을 운영 중이십니다. 평소처럼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말이죠. 명문대 나온 그 누구보다 훌륭한 우리 엄마.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하나님 파틴의 후. 한 Eld 은은